호시, 원우, 도경? 이 조합이 뭐지? 왜 굳이? 왜? 호시, 원우, 도경 할 수 있을까? 왜 딸 거 같은데? 3.4, 3? 오케이 들어가시죠 쉬어 쉬니까 형 아오 아오 아오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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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고 달고나 달고나 원효형을 왜 안해? 밥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아 좋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산책이 나오니까 좋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 아오 바둑알? 아들아! 아닌데? 삼 총 사 간동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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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마돈라냐? 마돈라? 이거는 못 맞춰 온 세상에 있는 세 개 단어를 다 말해야 돼 아오 아화로 못해 아홍 평소에 굉장히 vector 푸 4 소원 팀동란 감경 미치겠다 감동란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? 어떻게 해? 감동란 한 번도밖에 안 돼 참동? 아! 삼총사 정답 오케이 이게 어디만 삼총사야? 와 이걸 맞추네 역시 우리 세 명이라고 할 수 있었어 세 명이면 할 수 있어 진짜 너무 예뻐요 아무도 몰아보세요 스테이브 슛 너를 스테이브 슛 나를 네 옆에 내가 있고 너는 네 옆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담우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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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오이 에오이 이거 너무 창피어링인데? 개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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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안 보이네 리인데 리 리 어! 비슷해 메모지 메모지이랑 비슷했다고? 메모지가? 와 이거 어렵겠다 메 메모리 메모리 오! 맞췄어 근데 잘 찍은 거 같아 잠깐만 삼총사가 왜 메모리야? 추워 핫 빙 수 수 핫 한번 찍어볼게요 핫 핫 핫 핫 빙 빙 빙 수 수 수 자 보내볼게요 뭐야 배톨이 없는데요? 꺼졌어 휴대폰이 꺼졌대요 꺼졌대요? 그럼 어떻게 문제를 대해야 되는데?! 이런 저도 곧 꺼질 것 같은데 나 1표인데? 나 꺼졌다 꺼졌어 어떻게 바로 꺼지지? 핸드폰 꺼졌는데 게임은 어떡하나요? 핸드폰 꺼졌죠 17퍼의 기적 실패 100퍼도 아닌 다시 17퍼로 17표가 거의 100퍼원인 거잖아요 이번에서는 이거 봐 정확히 17초의 스톱 예측이 하나 둘 셋 스톱! 15.06초 15.06초 너무 빨리 쐈어 개인기 있을까요? 개인기요? 네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기 개인기는 없고 애교라도 할까요? 아 좋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애교를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썩! 제작진과 탕수육 게임 3전 2 선수인데? 3전 2, 오케이 가위바위보 시작! 세 분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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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티 틀렸어 1승 토마토, 가위바위보 하실게요 토마토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시작! 토마토 오? 나 틀렸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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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토가 두 번 나와도 헷갈리네 오케이 스페인 스페인 갈게요 가위바위보 시작 오! 알지! 나이스! 하하하하 갑을 이런 거 없죠 게임을 미래에서 나 줄넘기 안 한 지 꽤 됐는데 이거 나 할 수 있을까? 딴 얘기 자체를 할 하하하하 하! 하! 도전! 도전? 내가 성공하면 진짜 엄마도 놀라겠다 하이!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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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실패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거 나 할 수 있을까? 나 해냈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자 보였습니다 핫 이슈 자 영상 입증하겠습니다 마지막 추 왜 깻잎이고 이거? 맞나 봐 약간 마지막 추가 맞네 마디쓰 맛있쓰 맛 비추 어? 밭? 밭? 야 밭? 밭이 비슷하다고? 밭이 왜 비슷해? 밭 빙 수 밭 빙 수 밭 빙 수 밭 빙 수 아! 밭 빙 수 밭 빙 수 밭 빙 수 밭 이동엽 와 이동엽 에이스인데 이거?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힌트 주세요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힌트 주세요 와 여기 잔만 이거 세 명이서 찍은 건데 이게 어디야? 어디인지 진짜 기억이 없나 나 여기 어디인지 알 것 같아 당황하셨지? 이거 못 맞추겠다 나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 당황하셨지? 내가 내가 그리고 내가 사무실에서 충전기 찾아서 충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네 어쨌든 17%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당황하는 모습도 모습을 담으려고 한 거지만 여기서 똑똑하게 헤쳐나가는 모습도 담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충전기를 빌려올까요? 대기